안녕 여러분 아마 지금 제 방에서 찍는 마지막 브이로브가 될 것 같아요 내일 이사가기로 해가지고 진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조금만 방에 뭐가 이렇게 물건이 많은지 싸도 싸도 끝이 없어요 지금 일이 손에 안 잡혀가지고 짐을 아예 다 정리를 하고 노무는 쓰려고 지금 짐을 일단 다 싸보려고요 제가 이미 세 박스를 쌌거든요 저 뒤에 오 더러워 저 이렇게 더럽게 해놓고 안 살아요 지금 집이 좀 엉망이에요 저게 지금 신발이랑 겨울옷이랑 청바지만 싼건데 짐 저렇게 많거든요 다 입지도 않을 옷을 왜 이렇게 많이 샀는지 어쨌든 한 시간 안에 짐을 다 쌀 수 있을까? 제 목표는 한 시간입니다 한 시간 동안 제가 짐을 싸볼게요 화이팅! 화이팅! 진짜 막막하다 문제 taken 괜찮았어요 누나 놔 엄청 많은 재료들 너무 많은 재료들 웨이~~ 너의 집은 엄청나요 잠시만요! 이 집을 잃어버렸네요 지금 우리 집을 잃어버렸네요 그리고 소파! 왜? 왜요? 괜찮으신가요? 너무 좋아요 방송국에 방송국에 방송국에? 뭐, we'll see 이 집은 바이바브에 아니면 다른 곳에 그리고 이 집은 저한테 네 근데 책상 어디있어요? 진짜 책상 잘해놨다 어디있어요? 근데 워드롭은 이렇게 내장형이에요 와우 야! 네가 이걸 써야긴 하겠다 자, 내가 53분 지켜주면 오, 너와 같은 워드롭자나? 너는 왜 아무 대서장만 하내야죠? 하우 진짜 좋은 컨셉을 잘해볼거 같다 뭐예요? 이게 이거 이거 식기세척기 같은데? 아니야? 아, 네. 그리고 제가 스파이더를 찾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짠만으로 있지? 작게 느껴지지? 근데 배치가 달라서 그런가? 이렇게 크다고 생각했는데. 아, 근데 여기만이 진짜 크다. 진짜 커. 너는 뭐 화장대 세 개 더 넣겠어? 아, 이거 샤워? 네. 아, 너는 다운소? 네, 너. 네, 너는 그냥 12개. Can somebody write down? A, we have to buy slippers for indoors? Indoor. Try to buy more repeat. 에, if you like. But we also need a slipper for the garment. 아, 네. 네. 그리고 크로스에 있는. 그리고... 음... 뭐 else? 컬을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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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think so. I haven't seen it. I don't think so. OK, so we have to buy a rubbish bin. Yeah. And we have to buy duvei cover. Do you mean mattress cover? I'll need it. I'll need it. I'll switch this to mattress cover. I'll work down to duve. 이에요 OK. 2득 2득 3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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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득 3득 2득 1득 1득 이럴 너희 주문하네 우린 볼 수 있어요 대신 상품은 없지 사실 근데 여기의 샴푸가에서 샴푸가셨을 땐 이 search에 브랜드에서 런덴한거 comunic니깐 아아이예요 그쪽에서 런덴한거니? 런덴한거니? 네네 아아이예요 저도 피부 스폰지 받을 필요도 필요해요 any가 핸드폰에 필요해요 휴대폰에 나 그거 사야 될 줄 알았는데 있네 K-Ms are we going to make these plants? What's the problem? So I think these ones are from the toilet I am 오늘의 주인공은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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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손눈썹 파마니까 너무 편해 근데 나 이제 할 때 됐어 그치? 아 그러네 언니 여기 하란 거다만 삐져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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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주일 있다가 해야 돼 좋아 내 손눈썹 키트도 와 알았어 이번엔 서로 해지게 하자 좋아 우리 이제 단련된.. 우리 원래 매달 5일날 하기로 했잖아 됐네! 언니 두 갈만 해 하네 우리 스케일드 양아 놔놔 우리 이러다가 저기서 일하는 거 아니야? 코스테메틱 샵에서 한번 촬영해봐! 셀프 인플로이드 셀프 인플로이드 preferably 콤다 매트리스가 왔어요 여러분 매트리스가 지저분해서 어떻게 해서나 고민이었는데 희선아 우리 큰 캐리어 여기 창고에 넣는거 동의해? 응 근데 우리께 더 들어갈까? 작은것만.. 작은것은 위에다 올리면 될 것 같거든? 응 근데 나 집 수납공간이 없어서 못니..못.. 으이짜 야! 하하! 우와 터프 잘 샀다 아 힘들어 아 바보 어윽 땀나 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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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휴 땀나 하우 하아 핸드위가 많이 고기를 언제까지 많이 이끌어져요? hatchки 물에 고기 ольз partager 잘 어울려요 물에 고기를 매우 좋은 사회 하루에 방금 가끔 정리 짜잔 음... 오늘은 침대에서 잘 수 있겠군 타타타 짜잔 언니 Why archive! 네, 취 vide fairness you were going to have to do this without instructions instructions? they're doing without instructions let's not risk it wow looks like you complicated I'll be fine could you trust engineer although I'm not the technician 준 음? 저는 인정 Virus 아 newcom yard 아니요 난 이 정도가 다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마십니까? 그냥... 너희는 나는 사랑的 맨날까지 하네 어? 이게 모래? 어, 이런 맞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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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신 건? 아.. 어.. 으아.. 으아...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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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으아악! 아앜! 아앜! 강아! Google! 3u2? 잘해! 안내던 것이다. 아..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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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connection.. 아..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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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가 알게 된다고.. 이제는 바깥쪽으로만.. 아..잠깐만.. 냄비밥? 나의 자랑스러운 투명냄비 너무 좋아 인덕션이면 이 정도 되기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뭔가 벌써 밥이 되는 것 같은데? 응 우와 신기하다 이거 씻고 까는거야? 까고 씻어? 뭘? 이거 한조각 한조각 씻고 깐 다음에 씻어? 아니면 쓸만큼만 자르고 씻어? 설마 좀 자르고 씻어도 될까?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냉동할거지? 어..그.. 나 지금 씻었다 맞나? 지금 씻고? 오케이 얘 절반정도? 아..잠깐만요 아니 그 가위 내가 내 방에 댔던데 언제 보관을 가져왔대? 어?내가 안 가져와 놨는데? 뭐? 내 가위야 가유를 잘라도 되는 거야? 이미 작은 것 같긴 해 조심해줘 너머어머어머 어머머어머 대단해 아우 점 조심해 고마워 이제 씻는거야? 짤라야지 쓸만큼 이렇게 아 하하하하하하 이거 먹으면 쓸까? 어 좋아 이거 먹으면 이거 이것만 딱 씻고 나머지는 그냥 그냥 얼려? 부착해서 얼리면 됐대? 다 다 씻을까? 한 번에? 네 And what? For a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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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아 이렇게? 예 그저 놀아요 좋습니다 파 초록 부분도? 예 나는 왜 척판은 송송 떠는 거라 잡겠지? 얘가 우리나라의 파 대용이라서 아아아아 파 대용 오케이 마늘 어떻게? 다져? 2 오예 이거 까면 더 잘 까져 이거 자르면 더 잘 까져 저이치 사이에게 다른 사이에 있어 시승 구경 뉴리 다져 흐헷 에니 이제 치이 이 노래는 제 좋아지요 우리 집에서 아주 인스타그램을 사랑하니 네? 네 뭐 이런 맨 래요? 아마 인스타그램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래요? 네 여러분 여러분, 더 많이 올려야 해요 저는 잘 안 higher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첫 번째 pot rice hopefully potato will be fine 근데 I don't think so 무슨 이름? 하이비 하이비 치킨 하이비 왜 가이비? marinated marinated 하이비 근데 얘는 어떻게 분리를 하는거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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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통째로 분리해야 돼? 아니야 개 분리 안되게 생겼는데? 분리를 해서 쓰는거 아닌가? 아 얘가 돌아가야 되는데 얘가 안돌아가는거면 얘는 얘밖에 안될거 같아 얘는 그럼 하이 못쓰겠네 어머니 편에 예쁘네 아니면 얘를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부식도로 야 그래도 여러가지 종류 가져오게 잘했네 그렇지 얘 머리를 뺄 수가 없지? 얘가 안될거 같아 안맞아 얘가 빠져야돼 이게 내가 원래 쓰던것보다 훨씬 괜찮아 아 여기도 거미스프레이 뿌려야겠다 저거 나 핸드폰이 안 피곤하는게 다행해졌어 어 내 핸드폰 너무 고생하지 하하 이거 내가 원래 쓰던것보다 훨씬 강력한거야 이거 봐 안에 필터 보여? 근데 저거 뻔해주면은 마음이 너무 아플거 같아 근데 얘는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되는데 얘가 필터가 이중이야 이거 필터 여기도 필터가 있거든 여기도 필터가 있거든 둘 다 잡았지 근데 이게 눈으로 보이면 진짜 확인사살이잖아 나 그래서 그거 필터 모아놨잖아 두다 싶은거 괜찮네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둘러서 제 헤드를 빼면 될거 같은데 제 헤드를 얘 원래 입이 있는데 입구가 이거 잠깐 뜯었지 이거 이렇게 빼면 진짜 진짜 오 물 너무 오 이거 봐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짝꿍이 나오잖아 물 어떻게 된 이거 이거 뭐야 저 물 어떻게 조절해 원도? 나도 모르겠어 진짜 뜨겁지 나 익는 줄 알았어 나도 나도 그래서 그냥 앗 뜨거 앗 뜨거 이럴 줄 알았어 그냥 오우 근데 뜨거운 물 나오는 거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찍어봐 조금 시간이 걸리지 맞아 센 물이 안 나오죠? 아 센스 나온다 온도? 아닌가? 내가 이 온도에 이렇게 준 건가? 아 뜨거운 물 나와 오케이 오케이 합격 하하 나 이거 진짜 중요해 나 그 진짜 의식주랑 관련된 거 진짜 침대 먹는 거 몸에 갖는 거 이런 거 중요해 얘네 어 너무 더워 근데 이거 진짜 덜음보다 심하다 덜음은 이정도 녹은 아니었어 됐어 우리 이제 쾌적한 샤워를 할 수 있어 예이 됐다 나 이걸 어제 샤워하기 전에 하고 싶었는데 안 왔었지 아니 왔었는데 근데 캐리어에 있었거든? 아아 근데 에너지가 없었어 저랑 근데 나 저거 휴지 거리도 바꾸고 싶어 에? 휴지 거리까지 바꾸면 다 바꾸는 거잖아 그냥 집을 구매해 너무 올드하지 않아? 알겠는데? 그냥 잘 어울리는데 너 리셔츠통 잘 산 거 같아 응 이뻐 나 이거 메꾸고 싶어 여기 벽 여기랑 이 천장이랑 근데 안 메꿔 줄 거 같아 어 너무 대공사야 그러면 그치? 근데 저거 우리가 실리콘 마게라도 막을 수가 없는 게 안에 빈 공간이 있어서 너무 커 덮기에는 여러분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태무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히히 지금 태무 택배깡을 해볼 거예요 제가 엄청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좀 자르다 말았는데 이렇게 됐다 큰 박스랑 이렇게 있어요 우선은 이것은 무엇이냐 손님용 슬리퍼입니다 제가 손님용 슬리퍼를 진짜 많이 샀어요 14 켤레 14 켤레 14 켤레 정도 샀거든요 제 거 빼고 저희들 거 빼고 14 켤레를 샀는데 여자 사이즈별로 6개 남자 사이즈별로 8개 이렇게 샀거든요 아 이거는 욕실 슬리퍼 그리고 남자 슬리퍼 이건 뭐지? 아 이거는 가든에 나가서 쓸 슬리퍼 저희 조그만 가든이 있거든요 가든에서 쓸 슬리퍼 슬리퍼 남자 사이즈 괜찮네 실내와 손님용 남자꺼 연두색 가든 슬리퍼 제꺼 또 손님 슬리퍼 가든 슬리퍼 이거 똑같은 종류로 3개 샀어요 또 손님 슬리퍼 작은 사이즈 아 이걸 두 개나 샀지 두 개 샀나봐요 제가 욕실이 두 개이긴 하니까 제가 도움 되지 못해 또 손님 슬리퍼 또 손님 슬리퍼 손님 슬리퍼 그리고 얘는 냄비 받침 너무 귀엽죠? 냄비 받침 이거는 그냥 공책 갑자기 공책이 갖고 싶었어요 공책 그리고 이건 뭘까나 아 저희 카펫 바닥이어가지고 1층은 그 나무 바닥인데 2층은 카펫 바닥이거든요 계단이랑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 이렇게 긁으려고 별로 안 긁기까지 생겼는데 이렇게나 오 헐 엄청 더러 이거 방금 조금 한 세 번 긁었는데 이렇게 더러워요 이거 진짜 더럽다 이거 잘 잘 되나보다 이거 어쨌든 카펫 깽는 용 이것은 무엇이냐 아 칫솔꽂이 아 이거 필요했어 칫솔꽂이 저희가 네 명이기 때문에 네 명 나 쓸 수 있냐 손님 거까지 다섯 개 칫솔꽂을 수 있어요 이것은 또 무엇일까 저는 옷은 안 사도 왜 이렇게 살림살이 사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지 아 이거 밀대 그 찍찍이 이것도 이건 역시 저희가 카펫 바닥이라서 찍찍이 로 이렇게 바닥 한번 쭉 머리카락 같은 거 긁으려고 일반 진공청소기가 생각보다 머리카락이나 먼지 같은 짜잘한 게 잘 안 긁혀요 카펫에 그래가지고 이거 끓개랑 이 돌돌이 대형 돌돌이면 충분할 거 같아요 돌돌이 이거 이렇게 사람 사이즈로 오 좋은걸 청소해야지 그리고 얘는 스팀다리미 스팀다리미 다리미가 있으면 좋을 거 같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진짜 쓸데없는 거 냉장고 자석 너무 귀엽죠 스마일 모양 냉장고 자석이랑 이건 뭐야 그 케이블 선 잡아주는 거 이거 귀엽죠 케이블 선 잡아주는 거 와 신발 진짜 많아 우리 손이 진짜 많이 불러도 되겠다 신발 다 신발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신발이 몇 켤레지? 시발 14켤레거든요 근데 이거 다 해서 28 파운드인가 밖에 안 했어요 신발 4켤레 그래서 어차피 신발 이제 이사갈 때 다 못 챙겨가니까 손님들용 이거 막 깨끗하게 쓸 거 아니라서 그냥 저렴하게 샀습니다 이게 다 청소도구들인데 거의 오 좋아 이거는 배수구에 머리카락 낀 거 긁어내는 거 그리고 욕실 벽 청소하는 거 스펀지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제 슬리퍼 제 방 슬리퍼 제 거 저 지금까지 맨발로 다녔거든요 아 이거 너무 귀엽죠 이거 변기솔인데 체리 모양이에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사과 모양도 있더라고요 이거 변기솔 아 반찬 뚜껑 실리콘 반찬 뚜껑 막이 잘 보이나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변기 이제 이렇게 안에 닦는 거 변기솔 이것은 무엇인가 아 이거는 창문 이거는 창문 모서리 닦는 거 창문 틀 닦는 거 그리고 얘는 그 샤워 배수구에 머리카락 걸러주는 거 근데 저희 집 샤워에 안 맞아서 못 쓸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욕실 3반에 이제 코너에 이렇게 샴푸 올려놓는 건데 음 이거 설치해야겠다 저희가 사람이 4명 있다 보니까 칸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3개나 샀네 이미 2칸이 있었는데 3개나 샀어요 이건 뭘까 아 그 곰팡이 쓸지 말라고 하는 실리콘 테이프입니다 이거는 실리콘 테이프 아 이거 엄청 귀여운데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주방 행주 주방 행주예요 행주 아니면 뭐라 하지 주방 손 닦게 이거 너무 귀엽죠 귀여워 그리고 그리고 이것은 뭐 하신가 아 이거 그 침대 머리맡에 꽂아놓고 유튜브 보는 거 저 사실 유튜브 잘 안 보거든요 유튜브 보면서 유튜브 잘 안 보는데 혹시 필요할 수 있으니까 뭐 자기 전에 뭐 좀 보거나 할 때 이게 저의 동생이랑 엄마가 하나씩 있으신데 그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샀어요 얘메 싱크대 음식물망 싱크대 음식물 저는 이제 이만 설치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슬리퍼를 다 얻다 보관할지가 좀 걱정인데 슬리퍼를 신발장 구석에다가 쌓아놨다가 손님들 오면 한 개씩 해 드려야겠어요 저희 다음 주에 집들이 할 거거든요 진짜 대규모로 지금 제가 초대한 친구들만 한 열 한 명 쯤 되는 거 같고 그 bring your own friend 그런 파티여 가지고 그 제 다른 친구들도 막 런던에 사는 친구 그 이전 대학 학부 때 다녔던 대학 친구들 다 초대해 가지고 지금 거의 웨딩 파티 마냥 엄청 많이 사람 오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 오는 열네명은 운 좋게 슬리퍼를 신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맨발로 다녀야 됩니다 어쨌든 태무깡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태무깡이었습니다 여러분 와 짱 무거워 너가 누구다리인지를 모르겠네 똑같이 생긴 거 네 개가 내 다리 우리 오늘 중량 저 몇 킬로일까? 진짜 겁난 거네 우리 지금 혜택만 다시 아니야 두피가 큰 것부터야 두피 전동 드라이버가 필요해 가지고 전동 드라이버를 사 왔어요 아휴 herd고 스프리티 수다 그럼 Except for me 매우 일어난 부숙 저녁끄러우기 등장 영어 5번 1시간 반 안에 조립하기는 개뻘 조립하는 게 목표였는데 화장대 옆에 테이블 하나만 1시간 반 걸렸어 지금 언니 하고 있는 거 그게 1시간 반 걸렸어 그 인스털레이션 비 주면은 내가 그냥 하는 김에 해버릴까? 나 이제 약간 전문가 된 거 같아 왜 안들어가 환장하겠네 뭐 어떡하지? 어떻게 한번 들어보지? 어휴...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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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 Virtue 아...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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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나는데? 음? 그 육각나사 풀리는 거? 아니 그 육각나사 풀리는 거? 그 육각나사 풀리는 거? 그 육각나사 풀리는 거? 비하긴 비하긴 왜 근데 비하긴... 그런지 구급ić 껍질 그 육각이 그 육각은 곰곰곰회를 아 짜잔! 짜잔! 다 완성됐어요! 이거 진짜 제가 하나하나 다 만든 거예요 책상도 제가 만들고 서랍도 제가 만들고 거울도 제가 만들고 이 서랍장도 제가 만들고 얘도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방 구경 시켜드릴게요 여러분 옷장부터 짠! 이게 제 옷장입니다 여러분 모자랑 가방이랑 이렇게 붙여서 걸어놨어요 이렇게 짜잔! 그리고 이거 새로 발견한 엄청 신박한 아이템이에요 바지 여러 개 걸 수 있는 거 진짜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이거는 제 거울인데 이렇게 이렇게 안에 화장품이랑 악세사리랑 걸어놨어요 돈도 있네 돈도 있어요 제 화장대 대용 아니 이거 이 서랍 만들다가 부서져가지고 다시 만들었어요 이거 다 만드는데 한 4일 걸린 거 같아 이거 큐브도 제가 하나하나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하나 만들어서 제가 딱 안에 넣어놨어요 잘했죠? 화질이 엄청나게 안 좋은걸? 어쨌든 여러분 지금 다른 친구들 낄까봐 조심조심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사 온 지 딱 일주일 됐고요 이 가구들 다 만드는데 정확히 한 4일 걸렸어요 4일 정도 걸리고 그리고 진 정리하고 다 하니까 딱 어제 정도 되니까 이제 제 방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보다 너무 방도 깔끔하고 너무 좋고 저 태어나서 더블 배드 처음 써봐요 더블 배드 더블 배드 더블 배드가 침대가 너무 커가지고 약간 잠버릇 나빠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제가 이렇게 대자로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런던에 와가지고 좋은 집 잘 구해서 잘 자리 잡아서 음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취미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비디오로 보아요 안녕